무슨몬 쇼타하고 박대로 담지 못합니다. 시즌 초반에 좀 부진한데. 잘 맞춘 타하구가 크게 날아갑니다. 강경수 뒤로 갑니다. 갑작전 갑작을 직선 내립니다. 먼저 잡아당깁니다. 오른쪽 우익수 앞당계로 갑니다. 다시 바뀌었죠. 강경수 뒤로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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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면, 돌아다 내려갑니다. 굉장히 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. 윗뿌대결 높은 공의 학수인 성진 조답 상대권을 대타구 선속으로 성진 사회하면서 오늘 경기 12번째 찰싹을 뽑아내고 있는 유현준입니다